오늘 경기도 연천군 전국에서 여러분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미화씨 제가 뭐 하나 여쭤보고 싶은데 인생을 살면서 있잖아요 돈도 필요하고 명예, 건강 다 좋죠 하지만 이게 빠지면 세상 사는 낙이 없다고 합니다 모든 걸 다 잃는다고도 하죠 그렇죠 아세요? 알 것도 같아요 정답은? 정답은? 여러분 아시죠? 그렇죠 건강입니다 아주 건강하게 생기셨어요 땡네 어머니 정답은요 건강은 제가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잖아요 건강 명예 다 좋은데 인생을 살면서 벗이 없으면, 치구가 없으면 그만큼 세월의 참맛을 느끼지 못한다고 합니다 맞아요 아주 중요한 거죠 그럼 분위기 한번 엮어가 보면서 이번에는 어떤 걸 쓰세요? 그렇죠 정한나씨인데요 아름다운 화해 마을을 아시나요? 정한나씨 무대입니다 그래요 박수와 함께 정한나씨 초대합니다 박수 보내주십시오 화해 마을입니다 아우 아우 어우 아우 한글자막 by 한효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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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글자막 by 한효정